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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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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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뭔가 딱딱 기어가 맞는 느낌이에요. 은철이 쪽에서 오케스트라 쪽을 편곡을 하고 또 용우가 다 밴드 이제 MTR로 다 먼저 데모 다 만들고 하면서 밑작업을 다 주명해서 만들어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 모여서 하추도 한 번 추고 그냥 하고 다행히 저희가 매번 하던 곡이었어서 또 조금 부담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용우는 첫 방송이었어요 그때. 방송은 저는 뒤에서 봤어요. 뒤에서 봤는데 아쉽게도 밴드 크로즈샷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작가님께도 제발 저희 밴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예 좀 편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저희 팀 대우로 봤을 때는. 하지만 뭐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이제 또 정답. 그리고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아요. 일단 덕분에 저희 벌써 트로피 하나 얻었고요. 우승을 해서 뭔가 우승 소감을 제가 직접 말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영어한테 그런 것 싫은데 영어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영어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 아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본방송을 본방사수를 이곳에서 모르는 분들과 하니까 이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함께 봐주시고 또 웃음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정말 이 오페라의 유령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판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또 우리의 셋의 시너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정말 최고의 단계의 오페라의 유령이 탄생하자. 또 홍호 형의 그 또 그 뭐라 그럴까 버스를 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덕분에 감사합니다. 웃음을 보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겸손한 소리 하시는데 저희가 그 은철고에 탔거든요. 여기가 우승 제조기래요.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. 그 곡 직전에도 뭐 했잖아요. 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랑 해당해주시고요. 어 기태 형님이랑 또 해가지고 하고 그 전에도 또 있고 뭐 그래서 뽑으면 제가 탔죠. 덕분에 그리고 오프라이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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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뭔가 그런 욕심도 들어요. 이제 진짜 리얼 오케스트라 와 이거 진짜 했을 때 그리고 홍철씨가 진짜 파이프 호루간을 막 치다가 운전 감독님처럼 지휘도 하고 막 하면 네 좋은 소식과 함께 또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. 자 다음 곡은 해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 멋지게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. 어 잠시만요. 어 뭔가 타자마자 아 낙도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낙도도는 얘기듯이 노래를 했으니까 네 노래로 어 근데 어 지금 4화까지 했나요? 네 오늘이랑 내일하겠네 네 어 6화까지 제 노래가 나온대요 원래 4화까지는 이번주가 나온대요 이번주까지 나온대요 저희는 우리 이번주까지 하는거 같습니다. 계속 좋은 뭐 일들이 계속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해무원 한 곡 들려드리고 또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